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초기에 지금은 이제 부동산 내가 막 막 하기가 이제 슬슬 좀 부담스러워 졌어 왜냐면 제가 우리가 방송 초기만 해도 너무 얘기하기가 너무 좋았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들이 할만할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 연구원들이 꺾고 이제 부동산 끝났다 개발 나는 근데 14년도에 원채 싸게 사가지고 룰루랄라 하는데 그때 우리 방송을 본 형이 그 형 요새는 안 오네 요새 안 오네 이걸 샀다고 여기 이거 이거 이걸 샀다고 이거 이걸 샀다고 요게 지금 피만 한 3억 붙었어요 이게 여기가 내 얘기 딱 듣고 그 형이 여기다 바로 샀어요 여기가 이 면적이 얼마나 커요 공원을 끼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날 내 방송 초기에 보면은 딱 알지만은 내가 그 여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이제 그거를 딱 캐치를 한 거지 난 여길 얘기한 거야 신흥이동 그래가지고 신흥이동 인사 박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쏘다가 요새 안 나오네 이제 주식에서 망했나 여기 봐봐 이 면적이 이 정도 면적이면요 굉장히 대단지에요 엄청 쾌적하다고 단대 오거리역까지도 이제 더보도 가능하죠 공원을 끼고 있어 나는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이거 그 형은 내가 볼 때 한 5억은 땡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조합은 분양받고 하니까 일찍 일찍 움직여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거 무료로 알려주잖아 이거 이거 있잖아요 보통은 오르막이 너무 심해요 맞아 여기가 오르막이 심해 근데 형 완벽한 집은 있잖아요 오르막이 싫어요 뭐 싫어요 뭐 싫어요 빼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오르막이 심하다는 건요 여기 오르막 높이 있는 집은 조망이 끝내줄 거야 여기 왕궁대구 형이 들어가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왕궁대구 나면 오르막이 심한데 그 오르막이 심한데 또 보여드릴까요 오르막이 심해요 여기네 여기 여기 오르막이 심해요 용산 푸르지어 파크타 오르막이 심해요 이거 아니야 한남 더일 아빠들 오르막이 심해요 여기 아니야 그냥 이것도 다 빼야지 한남 더일 아빠들 이거 사세요 오르막이 심해요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택복이 심했나 여기 우리 고모가 여기 완전히 이태원 터줏대감인데 여기 이쪽에 보강초등학교 이쪽에 살았다고 여기 오르막 뒤져 여기는 여기는 절벽이야 겨울에는 아이젠 신고 가야 돼 여기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박는 거 있잖아 먼저 아빠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이거 그 바가 로프를 밑으로 내려주면 그 집 우리 사촌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갔다고 여기를 여기 올라가 조난도 당하고 그랬어 여기 여기때 가고 헬기 뜨고 그런데 여기가 여기 얼마 가격 한 번 봐봐 엄청나게 비싸요 풍전통도 현대아파트 매매가 오옥 포기하고 하남 과밀 당친다 하남 과밀 갔다 어우 하남 과밀 대박이죠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우리 방송 해야지 이거 누가 슈가형은 이런 얘기 못하거든 슈가형이 이런 얘기 어떻게 해 슈가형은 이제 연예인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얘기해 그냥 이런 거 얘기해 이런 거 사라리 꽁쳐놨다가 연구원들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은 이거 제가 좋은 데 있습니다 딱 찍어주고 천만 원씩 받는다니까 인당 천만 원씩 받는다니까 한 달에 막 억 단위로 벌어요 한 달에 억 단위로 내가 그렇다니까 있어 엄청나게 잘 벌어 여러분 Hernam camp을 살고руго zech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